내가 분하다 보냈어 뭔가 기분 되게 좋아하는데 분하다 내가 일단 놀라서 온 거고 애들이랑 다 찍어 와 그래서 형님 여기서 막 큰소리로 장난하는 거냐고 시간이 몇 시인데 이런 식으로 나는 거지 그때 내가 들어와서 뭐 했을 때 저희 찍으실 거예요? 아 진짜? 어떻게 찍어요? 그런데 세워놓고 해 살아있네 국물을 밥 먹고 들어갈 거거든 꾸기데요? 꾸기데요? 꾸기데가 어딨지? 오 꾸기데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세요 감사합니다 자 자 정국이 생일파티 정국이 생일파티 나와잇 지금 천국이 아니면 여기 아까는 일단 청트리플에 맞춘 거거든요? 아까는? 이거랑 생일이랑 죽었어? 아니야 그래 아 진짜 닫아 봐 빨리 뭐가 먼저요? 그니까 청트리플에 맞췄는데 그게 댄스들이랑 형들 사이에서는 제가 좌측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습 한두 번 해? 아니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? 죄송합니다 여성구 네가 잘했는데 다른 사람이 다 틀렸다고 생각하니 네가 아직도? 아니 너 왜 그래? 죄송합니다 잘해 잘하면 두시고 야 종국아 뭐 축하 안 해줘서 삐졌냐? 아니 근데 아 그냥 들뜬 거 맞잖아 계속 뭐 장난치고 아니 스톱 됐어 스톱 그러니까 스톱 됐다니까 리더라고 뭐 내가 보고 너한테 뭘 한 적 있냐? 응 알잖아 뭐 평소에 빨리 찍자 네 뭐 이거 제가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면 돼 조금만 가면 돼 그냥 별거 아니야 괜히 그런 거야 빨리 입으라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축하합니다 당하는 정금 생일 축하합니다 헤이 하이구... 하이구... 이렇게 울어? 이렇게 울어? 아, 이거지... 하이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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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, 좋았어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미안해 내일 축하해 태어나줘서 고마워 소망 한 말씀 해줘 감독님도 나쁜다 우리한테 가서 빨리 사과드려 아 좋아 대박이다 빨리 축하해 빨리 축하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대박이다 대박 축하해 축하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진짜 한 줄 알았어요 감독님도 다 연기 하신 거예요? 네 해보겠습니다 정국으로 줘서 고마워 정말 열심히 연기했습니다 와 대단하다 연기 많이 늘었네 진짜 0.01% 늘어요 가하나 눈치 빠른데? 멘붕 왔어요 제가 분명히 센터를 맞췄는데 몸속으로 가했대요 아 아프네 그래도 기분 좋았어요 오늘 최고로 행복한 생일이네요 옷 한 번 받아야래 이때까지 17번째 생일인데 제일 행복해 행복한? 행복했던 생일이었네 아 아 아